장신대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을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성경만 잘 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요. 추울 때 낫방도 안 해주고 추울 때 옆에 낫게 해주고 밥은 또 꼭 먹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평균 밥을 3년 이상 드신 분 중에 아무도 살진 사람은 못 봤어요. 늘 합격밥을 드시는 분들 근데 반대로 합격밥을 드셔서 살 빠지는 분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먹었긴 하는데 영양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침 식사를 해서 살쪘다서 하시고 먹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냥 그런 훈련에 부담없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국기 20장 정도인데요. 1절부터가 기초입니다. 1절, 2절 늘 암성 구절처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나왔다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 말씀 말씀에 바로 지경을 시갑니다. 이르시대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국당 종교였던 집에서 인도에는 내 하나님, 요원은 너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네. 네 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게 국어 문법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맞습니다. 너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무조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국어 문법입니다. 네 개, 그 다음에 요원이라, 3절이 중요합니다. 첫 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신이 있었느냐라는 표현으로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태클을 거시던데 이단들이, 아니면 저기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도 신이 있지 않냐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고 이 우주의 창조라고 얘기하는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은 신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런 신을 우리 하나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이라는 이름이 진짜 신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사람이 붙였던 이름이 신이지 신이 있어서 사람의 경우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신의 존재는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신이라는 얘기했다고 그냥 우리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뭐를 만드지 말라? 우상. 이 우상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거 뭐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뭐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뭐냐 라고 얘기하면 딱 하고 얘기할 게 있어요. 하루에 그걸 몇 번 생각하느냐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몇 번 생각하느냐 그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뭐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본의 아닌 거지. 여러분 합격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1년 빨리 들어왔다고 다 좋은 거 없으세요. 7년간 갖추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한 번 점검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나 아래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히브리오에 뭐라고 나와있죠? 엘로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로힘이라면 우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우상이 아닌데 형상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뭐 발견한 건 아닌데 있었다라는 운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나의 여호와는 뭐라고 그러냐. 가로치기가 나왔습니다. 뭐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질투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딱 하고 바라보고 있어. 그러더니 다른 여자한테 가까이 간다고 해.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는 넓은 사람으로 그래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매님 있으면 무슨 영화 씁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저 자매한테 가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그런 형주는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가만두지 말아야지. 너 죽으시냐? 이러면서 생명이 하나냐? 이러면서 몇 가지 위협과 모든 살인협박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랑은 뭐냐면 경계선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랑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너를 깊게 사랑하는데 네가 다른 신을 향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반대로 진노라는 단어로 확 써버리셨던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단어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참으시긴 하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다고 가만히 있는 건 뭐냐?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 아니라 또 한편의 뭐죠? 사랑이라는 의미에 포장되어 있는 무능이에요. 무능.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성도가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 물론 그래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잘 생각해보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닐까를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중에 있어요. 아 무능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이름과 혼용된 건 아닐까 무능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사랑하셔도 돼요. 아셨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하고 내려가면 삼사대만 쭉 하고 나오는데 7절 되게 중요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망령되게 읽었지만 7절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를 망령되게 부른 절 제호부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8절 되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안식일 조항이 나오는데 요게 기춘대로 또 나왔어요. 뭐냐 10절부터 9절부터 다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엿새 동안에 힘쓰는 애가 이거 괜찮아요. 근데 7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르치기 뭐죠? 여호와의 안식일 요거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안식일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쪽이나 예중이나 갓치기나 뭐는데 거기도 아무리 하지 마요. 11절 되게 중요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딱 만들었다. 지금 뭐죠? 창조했다라는 거죠. 창조했다라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모아쳤다라고 그러죠?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가르치기 뭐를 갖다 복되게 했다라고 그러죠? 가르치기인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은 복되게 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거룩하게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죠? 여기 있는 본문에 뭐를 주세요? 하나님은. 주일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했더니 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딴 데가 있어. 막 일하러 가 있고 교회는 없어. 이러면 하나님 좀 곤란해지시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첫날부터 6일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에게 묻었던 힘든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어떻게? 새 힘을 주시는 날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새 힘을 주시는 날로 그래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이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10개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4개명이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4개명이 뭐죠? 만식이를 기억하고 월강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4개명은 뭐다? 창조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내가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제4개명은 분명히 안식이를 기억하고 거룩이 지키라 안식이를 기억하고 거룩이 지키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내용은 여섯째 날까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내가 출애굽할 때 모든 백성을 갖다가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쉬어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내용이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신명기 5장을 잠깐 갖다가 다시 한 번 나오고 갑시다. 신명기 5장 잠깐 갔다 와보세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15절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나 이러면서 뭐가 나와있어요? 내가 너를 뭐했다? 구속했다. 즉 뭐냐면 내가 너를 완전히 이렇게 딱 붙잡아서 이끌어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눌렸고 그 다음에 애국 땅에 있었던 너를 내가 여기서 꺼내주었다라는 것으로 창조하는 즉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면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안식일에 두 가지 일 있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부터 힘들여서 싸웠었던 모든 일들을 갖다 놓고 실주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돌보는 창조의 사역과 그 다음 뭐요? 구속의 사역이 다 있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 물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신명기를 지금 왔으니까 신명기를 그대로 보세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개명 즉 십개명이 2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나있냐면 내 이웃에 뭐라고 나있어요?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근데 추레국기 마지막에 있는 17절은 또 뭐라고 나왔을까요? 내 이웃에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집이 나와있으면 그건 무슨 본문이다? 추레국기 본문이고 아내가 나와있는 본문은 무슨 본문이다? 신명기 본문이다 이런 소리예요. 신명기 제가 읽어볼게요. 21절은 내 이웃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집이나 내 이웃에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에 아내나 이렇게 나올 테니까 두 단어가 바뀌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추레국기는 그렇게 바뀌어있다는 거 다시 추레국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나왔었냐면 20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문제가 나냐면 1개명은 몇 절이냐 이런 게 나왔어요. 첫 개명은 몇 절이냐 이런 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그래서 보면 여기 제 1개명은 몇 절입니까? 3절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1개명은 3절이고 그 다음에 2개명은 4절이고 그 다음 3개명이 7절이고 4개명이 8절입니다. 나머지는 몇 절이요? 17절부터 10개명 16절이 9개명 15절이 이렇게 쭉 하고 8개명 7개명 이렇게 거꾸로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쭉 하고 거꾸로 나오면 됩니다. 3, 4, 7, 8 이게 뭐다? 1, 2, 3, 4개명이 여기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 예상문제로 그러면 신명기는 1개명이 몇 절이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예상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 4, 7, 8인데 여기 감상이 뭐라고요? 7, 8 11 12 이렇게 해서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3, 4, 7, 8을 7, 8이라는 걸 그대로 갖고 오신 다음에 하면 돼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데와 여기 있는 데와 여기 있는 데에다 전부 다 더하기 몇을 하면 된다? 4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만 더 하면 이게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3, 4, 7, 8 7, 8, 11, 12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다 4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셨죠? 어느 게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 2, 3, 4개명이 이렇게 있다는 거 다음 다행인 건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이것도 골라내면 돼요. 쭉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10개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도 구형에도 율법은 율법이 개수가 몇 개입니다. 율법에 개수는 613개입니다. 그러면 개명은 몇 개예요? 개명이 10개예요. 분명이 나시겠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개수는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서 365개가 365개가 하라야 하라. 하라고 나머지 개수가 하지 말라예요. 248 248개가 하지 말라. 합쳐가지고 613개가 돼요. 그 613개를 가만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출, 내민, 신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축약을 해가지고 거기다 딱 실어놨던 게 몇 개예요? 613개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창출, 내민, 신을 다 본 후에 네이버나 다음에 율법에 가고 613개를 딱 검색을 해보면 그 613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여기 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안식으로 지켜라 이런 것들이 출애국기 10명개 나온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전부 율법 괴수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탁옥이 들어있는 거지 율법 자체가 엄청나게 이상한 쪽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에게서 율법에 짐을 지웠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에 있는 성경이 넘어서 뭐냐면 전통이나 유전되어 있거나 그 당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당시의 또 문헌 중에 위신하라고 있거나 한락하라고 있거나 하누케하라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들 탈무도 이런 여러 가지가 성경보다 어떻게 될 거예요? 더 우선시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 이렇게 나왔던 거지 실제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것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와 같이 출애국기와 예후기와 공부를 해보면서 실제 얼마나 재미있는지 율법이 어떤 것인지는 실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쭉 하고 보는데 12절 12절 정도 기억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내 하나님 여하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죠? 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살인 뭐 이런 쭉 하고 나오는데 이때 했던 말이 로라는 단어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부정어는 뭐냐 뭐 뭐 하지 마라 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제가 들었던 단어 로를 더 주어보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로가 아니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알로 알이 훨씬 더 가벼운 그 부정을 얘기해요. 하지마 이런 소리가 그냥 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십겨명인은 로라고 하는 이런 부정어로 써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16절과 17절 중에 17절 중 꼭 기억하시죠. 내 이웃의 뭐랄까? 괄호치기 뭐죠? 집. 그러면 이 본문은 어디냐고요. 무조건. 신명. 성경인은 뭐부터 나왔다? 아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쭉 내려가면 가로치기 했습니다. 뭐냐면 그의 여정이나 소나 낙인함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가로치기. 뭐죠? 요거 가로치기 하시면 문제 나왔습니다. 탐내질. 가로치기. 이러시기 바랍니다. 탐내질. 그러면 여러분 십겨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본문이 나와있는데 래위기에 보면 래위기의 18장에 보면 나오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와있는 그 힘의어가 뭐냐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진짜 살아난다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도 절대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율법을 율법 즉 뭐냐면 십겨명은 어디까지죠? 십겨명은 다 지키면 이 지킨다는 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뭐다? 다 지켜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다 지키면 무조건 천국 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둘째치고 그러면 이 방법을 다 지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딱 자다가 아침에 탁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날 때 탁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다가 탁 일어났는데 배고파 이러면 두 가지가죠? 여러분은 바로 그 즉시 지옷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보다 앞세운 곳이 있기 때문에 지옷 가요. 그다음에 이걸 잘 통과했어. 일단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통과를 했어. 딱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뭐를 하냐면 딱 일어나자마자 엄마 밥 줘! 이럽니다. 그럼 어떡하죠? 첫 번째 개명은 2개명은 통과했는데 5개명에서 걸려버렸어요. 어떡하죠? 일어나서 부모님 이불을 잘 치워줘도 부족한 판이지 엄마한테 밥 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떡하죠? 바로 지어. 말하자마자. 그래서 2개명과 5개명을 잘 통과했네. 그래가지고 밥도 잘 먹고 엄마도 잘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깥에 나갔습니다. 딱 나갔는데 갑자기 멋진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 좋다 이러면 어떡하죠? 제 10개명에 걸리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당되지 마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오기면 안 돼. 한 번도 오기면 안 돼. 제가 이걸 학원 강사할 때 우리 중학교를 가르칠 때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안 믿잖아요. 걔들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 천국 가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에 가나있잖아요. 뭐죠?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라는 분이 모든 값을 다 치러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돈 5천만 원을 빚졌다고 쳐요. 그럼 제 집 밖에 제 빚장이가 딱 있다고 칩시다. 제가 집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죠.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그 빚 다 갚아줬어. 이 상태 다 갚아줬어. 그러면 나는 뭐 하죠? 그 말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가가지고 뭘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갚은 게 아니라 누가 갚아 주었다라는 걸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빚 누가 다 갚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갚았다라는 걸 믿기만 하다면 그 다음부터 있어서 효력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누가 다 갚아주셨으니까 다 갚아주셨다니까 신뢰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데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느 걸 가지고 여러분 가실래요? 율법? 제가 믿음 갖고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쭉 하고 넘어가서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하고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쭉 하고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9절부터 제가 그냥 읽을게요. 18절에 보면 무백성이라고 나오면서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갔다 놀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갖다 직접적으로 듣고서 다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약법전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럼 법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는 것 중에 하나 어려운 문제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25절 중요합니다. 25절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재단은 여러분 멋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재단을 갖다 뭐로 하라? 다듬지 말고 그냥 있던 원석을 가지고 와서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단이 중요합니까 재단 앞에 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으로 그걸 쫄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이도 나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21장부터는 첫 중요한 이제 계약법 전환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613가지라고 하는 율법들이 쫙 하고 나오는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저는 율법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외우셔야 할 것 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한 절 한 절을 다 외우시면 정말 유익합니다. 한 절 한 절을 다 외우시면 돼요. 바리세인이 되십시오. 하시죠. 철저히 철저히 바리세인이 되시고 1년 동안 시험 볼 때까지만 철저히 바리세인이 되시고 그 후에는 다 잊어버려 돼요. 괜찮습니다. 물론 사역할 때 잊어먹으면 또 곤란하시죠. 자 보시다 2절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어떻게 하라 무조건 섬겨라 일곱째는 바로 몸값을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윤이 돼 이게 율법이에요. 당시에 히브리사람이 히브리사람이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은 여러 산업이 발달이 되어있지만 그 당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을 받으면 그 땅을 가져가죠. 농토를 삼아가지고 음식이 나오면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만일 기근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대해서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끌어 다닐 거예요. 그때 그 돈을 끌어 다녔는데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씨앗을 받아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연거포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녀를 뭐를 팔아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팔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랬는데 그 모든 몸값을 얼마나 가파라? 무조건 6년이에요. 더 이상 안 돼요. 무조건 풀어줘야 해요. 이게 일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독촉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종으로 왔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팔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아들로 갔다가 네 이렇게 딱 여정들과 남성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6년 이후에 해방이에요. 모든 빚을 다 갚은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6년이 되니까 이해가시죠? 별 반응이 없지? 이해가시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입니다. 이제 어려움지로 나왔습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는데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내도 그와 함께 가는데 반일 반일 4절의 공문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준 경우에요. 상전이 아내를 주었다는 얘기는 다른 집에 있는 여정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종으로 팔았을 때 그걸 자기가 돈을 주고 산거 아닙니까 여정이니까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과 같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아내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아내나 자식은 다 누구에게 속한다 상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눈이 나시겠죠?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상전은 누구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남편 것이 아니라 누구 상전 자기 빚을 갚으러 온 거지 장가 들러 오는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상전 것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단 것을 그러면 무조건 6년째는 해왕이 되니까 근데 내 아내나 자녀들이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단 그러면서 5절 만일 종이 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절부터 시작한 조치가 있어요. 뭐냐면 상전이 데리고 가서 재판장이 가서 어떠냐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토록 상전을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즉 내가 섬긴다고 했었던 상전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왜냐? 그것도 상전 동안에 상전에게 몇 년 동안 있었어요? 6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겪어볼 때 6년만 겪어보면 그 사람과 평생 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다시겠죠? 별 반응이 없네. 6년 동안 겪어보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일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히는 상전이었느냐 얼마나 지독한 상전이었냐 그러면 뭐다? 아내고 먹어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지독한 녀석이었는지 그게 율법에 다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아내도 그냥 놓고 나왔다 정도가 되면 이 정도로 이 상전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게 이육 가운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아셨죠?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런 법이 있죠. 아내랑 같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들들불까 그럼 어떡하죠? 이 법을 악용해서 주여 그러면서 놓고 남을 수도 있는 아조차 그런 어떤 아주 악한 법인 것 시기도 합니다. 일단 귀를 갖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자매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를 한다고 하더니 뭘 선물을 할 것 같아요? 귀걸이를 선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걸이를 선물한다는 그 뜻은 출애국기 여기 있는 복문의 근거에서 영원토록 종신토록 그를 섬길지 라고 이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자매들은 어떡하죠? 똑같이 귀를 뚫어버리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 7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줄만 걸으세요. 바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을 경우라고 나와있어요. 여정을 팔았는데 6년 동안 그렇게 일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상전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소위 말하는 후처가 된 거예요. 지금 시대나 이해가 잘 안 갈지 몰라도 그 당시 대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다. 근데 아니 상전에게 가서 후처가 되었는데 거기서 그냥 쫓겨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더라면 반드시 어떻게 대우하라? 딸같이 이런 게 다 율법입니다. 여기에 사항에 어기는 사람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율법이란 뜻이 뭔데요? 그거는 진짜 강력한 법으로서 잘못된 것을 뜯어붙이기 위해서 있는 법이지 서운하거나 설령한 사람들을 붙잡고 짐 지워지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그래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갔다 라고 해도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그 여자에게 무얼 제공해야 된다? 음식 그 다음 두 번째 의복 세 번째 동치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의동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음 의동 이 세 가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11절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뭐를 내지 않고 그냥 거져나가게 할 것이라 그래요. 석전을 내지 말고 그냥 나와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으로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여자가 나왔다 라고 하면 바로 그 상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독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웃과한테 속내가 나 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을 그냥 막 재버리는 거지. 율법으로 그어진 사람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또 기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형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형죄가 대개 중입니다. 첫 번째 1번 이런 글이세요. 1번 사람을 처죽인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대개 중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했죠? 돌로 죽인 게 아니라 보다 처죽인 거예요. 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사형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저희가 화가 났다 이러더라도 자기 주먹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는 사형입니다. 하나님 이건 원치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다음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13자리에 보면 그래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14자리에 보면 만일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을 경우 고의로라는 단어로 죽였을 경우는 심지어 내 재단이라도 잡아서 내려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번 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에게 한 번 배반하고서 이렇게 했던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죠? 장군인데 다윗 시대 때 군대 장관을 했었던 사람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의 등극을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확하고 세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등극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간 게 어디예요? 재단이 되어서 후루잡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그 방법에 안 펴가고 재단이어서 끌어내려라. 그래서 그걸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있는데 율법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유로라는 경우에 있으면 이것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봐서 밑으로 내면서 15절 기출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사형제 중에 하나예요. 사형제 중에 하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죽여라.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죽을 사람 많죠? 그래서 다음에 또 볼까요? 16절 사람을 아니 이거 세 번째입니다. 사람 납치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던지 두었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 어린 생명을 납치해갔으면 그 어린 생명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납치했으면 그건 뭐가 된다? 죽인다. 이거 이제 사형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사형적이죠. 이 시의 때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 율법을 제대로 재면 어떻게 되죠? 아마 살아나도 안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꼭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살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살 부 납 그 다음에 저 살인죄 그 다음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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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 사람 납치 그 다음 저주 부모 저주에 대한 삶은 아프죠.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사형법입니다.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22절입니다. 다른 건 이제 하겠습니다. 22절 어떻게 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22절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싸우다가 뭐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면 만약에 다른 해가 있으면 하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딱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그대로 얘기하는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동해보복 보복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같은 같은 손해를 입혀라 이런 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출애국기 몇 장이에요? 지금? 네? 21장이죠? 그 다음에 출애국길이 나오지만 애위기도 나옵니다. 애위기 몇 장이 나오나요? 애위기 24장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면요? 19장에 나옵니다. 지금 할 것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은 넘어가다 보면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나올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이 몇 장입니까? 두하니가 일일이 식구들과 성에 들어가서 뭐예요? 시비걸죠? 시비건다. 두하니 두하니는 누군지 아시죠? 꼭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두한 대통령이라고 전두한 대통령이 뭐다? 일일이 일일이 식구들과 함께 가고 뭐한다? 시비건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아셨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신기한 건 이것을 보면 두 군데가 뭐와 똑같아요? 여기 출애국기 21장과 신명기가 똑같아요. 아셨죠? 무슨 얘기나 아시겠죠? 두하니가 시끄레가 여기 레위기 24장만 좀 외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 동해복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생눈이 생눈이라고 할 겁니다. 생 제일 첫 번째 생 제일 첫 번째 생명은 생명 생눈이 손발 된 상 때 이랍니다. 생눈이 손발 된 상 때 이랍니다. 앞글자만 따서 해요. 여기는 상눈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생눈이 되어있죠. 상눈이 여기는 생눈이 손발 이것만 나옵니다. 생눈이 손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가 가장 앞선 것 같아요. 시대상으로 볼 때는 자세히 써있는 것이겠지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데 그다음 시대의 때가 어느 시대일 때일 것 같아요. 여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약간 좀 줄은 것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 줄은 것 이해가시죠? 왜냐 처음에 있어서는 출발했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좀 더 좀 지냈었고 이거는 완전히 정착이 됐었던 사이 되고 이해가시죠? 조금씩 법이 좀 줄었던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동해보복법이 어디로 나와있냐면 이집트일 것 이집트라고 아수룸과 이집트일 것 거기 보면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나와있어요. 함부라비 법전이라고 나와있는데 함부라비 법전이 지금에 있는 이 법보다 훨씬 더 앞선 법이에요. 그런데 앞선 법인 걸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이 가져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좋은 법은 가리지 않고 다 가져와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대단했었고 다른 나라가 닮아갔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아수료나 이집트나 이런 것들은 벌써부터 있었던 나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중에 출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에 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듯이 엄청나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진짜 정말 잘 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법이 다른 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다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 모든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개방형인 놀라운 태도와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죠? 진짜 그렇게 개방이 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눈이 나시겠죠? 율법이 이랬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뵀을 때 정말 좋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리고 사용해요. 그게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놀란 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28절입니다. 이것도 있는데 28절은 뭐냐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소는 반드시 어떡하라? 돌로서 죽이고 고기는 어떡하라? 먹지 말라. 왜 그러냐? 여러분 소라는 존재를 갖다 보시면 소가 사람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건 뭐냐? 그 등치 큰 소가요? 절대 애들이 가서 때려도요 소가 사람 안 받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강아지는 둥치를 보더라고 얘가 만만한 사람인지 아니지 그래서 만만하면 어떡하죠? 가만두고 만만치 않으면 가만히 있고 그러던데 소는 안 그래요. 진짜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등치가 끄던 아무리 작던 신경 안 쓰면 가만히 있습니다. 소라는 동물은 원래 유순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을 받아버렸다 이런 소는 어떡한다? 죽이는 거죠. 돈을 쳐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임자는 형벌을 어떡한다? 면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를 왜 이렇게 관리를 못했느냐 이러면서 소 임자마저도 치려고 했지만 소 자체가 문제지 사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런 조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데 29절 그러나 그러면서 나옵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말며만 경보를 받았는데 단속하지 않냐 해서 남녀를 막나라고 받아 죽였을 때 소는 어떡하라?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어떡하라? 죽이는 거예요. 웃는 얘기 다치겠죠? 이런 게 다 율법 조항이었다니까 억울한 것들에 대해서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만일 32절 기출인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종을 받는 경우예요. 이랬을 때는 또 참 어떻게 된 게 그래요. 소 임자가 얼마를 갖다 내줘야 은삼십을 내주고서 상전에게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멋진 자유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서 딱 그냥 이따고 은삼십이란에 딱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꼭 이것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22장 보도록 할게요. 지금에 있는 21장 22장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의 시험 문제 줄기차게 나왔을 때 당황스럽게 못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천천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22장입니다.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소도 도둑질하거나 양도 도둑질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잡거나 잡는다는 게 아니라 잡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팔았다. 라고 하면 소 한 마리에 얼마를 갚아야 돼요? 다섯 마리 갖고 양 한 마리에 몇으로 갚아라? 양 네 마리.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죠? 앞에 쓰시면 양 사 오 소 이렇게 합니다. 오 소가 오 소에요. 즉 양은 몇 배로? 네 배로 소는 몇 배로? 다섯 배로 이 소리에요. 양 사 오 소 양을 사오라고 양 사 오 소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 살 거니까 살다 보면 우리 집 양이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훔쳐가겠어요? 안 훔쳐가겠어요? 훔쳐갈 수 있겠죠. 어떤 소도 훔쳐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해서 어딘가 풀어놓고서 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불안하니까. 누가 다 집어가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만일 집어갔는데 걸렸다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돼요? 양은 네 배로 갚아야 되고 소는 몇 배로 갚아요? 다섯 배로 갚아요. 그렇다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풀어놓고 살 수도 있어요. 왜 그러죠? 집어가라 이거지. 걸리기만 해봐. 몇 배에요? 무조건. 네 배 아니면 다섯 배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웃 간에 그걸 믿고 마음껏 풀어놓고 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다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율법 있죠? 그 다음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도둑에 대한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거 그냥 지금 할 건 아닌데 도둑이 뜰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처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쳤는데 이 도둑이 죽었어. 그러면 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돼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3절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분명히 해가 떴을 땐 도둑인지 아닌지 봤어요? 못 봤어요? 본 거지. 그러고서 일부러 때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지. 이럴 때는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컴컴했을 때는 도둑인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고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때 있었던 경우는 어떻든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다 율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쭉 하고 내려가서 그다음에 만약에 도둑이 딱 하고 잡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그다음에 5절 여러 가지 있지만 5절 어려운 문제로도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소가 있고 있는데 이 녀석이 풀을 뜯어먹는데 옆집에 있는 밭에 가서 그걸 다 뜯어먹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소가 젊으시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라? 배상하라. 이 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간에 마음 놓고 풀어놓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신이 있는 거지.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 집 소가 옆집에 있는 거 다 뜯어먹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제일 좋은 걸로 배상이 되잖아. 마음 놓고 풀어놓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기뻐가지고 있는 거지. 왜? 제일 좋은 거 갖고 오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0절 10절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인생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어디 친척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소나 양을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옆집에 뺏겼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그 뺏겨놓고 와보니까 갑자기 이 소가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지. 이웃에게 맡겨놨더니 그랬을 때 그 이웃에게 맡긴 그 사람이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이 뭐라 하니?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라 라고 나 있어요. 진짜 도둑맞아 버린 거니까 그런 경우는 맹세하면 어떡한다? 맡은 사람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제 12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임자가 배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 양이랑 자기 집 양이랑 같이 있었어. 그런데 유독 누구 것만 죽었다고 옆집 것만 죽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 넌 이웃에게 맡겼을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배상하라. 이게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별 반응이 없네. 자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가지고 18절 또 기출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렸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 신접하는 사람 신접자라고 하죠. 악하냐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사람 신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이 신접한 사람 신기한 건 뭐냐면 대대로 이게 이어지더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끊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란 강한 신이 있지 않으니 사람은 안 끊어집니다. 계속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요. 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있습니다. 뭐 19절도 그러죠. 짐승과 행운하는 데는 반드시 주일지어라. 뭐 지금 시대 때 있었던 일 아닙니다. 다 과거에 있었던 태초에 있었던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있던 악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밑에 20절 되게 중요합니다. 20절 여의 다른 신에게 대사들인 데는 다 별할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에 있는 부분 다른 우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바로 암송구절과 전절이라는 것 알고 계시길 합니다. 여기 암송구절이죠. 이렇게 보면 너는 이방라 그네를 낙지하지 말며 그들을 낙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낙지하지 말라. 낙지하지 말라. 낙지하지 말라. 낙지하지 말라. 낙지하지 말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밑으로 쭉 하고 내려가지고 보면 22절로 중요합니다. 너는 과거라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나 있어요. 그 당시에 과거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의 말로 얘기하면 진짜 힘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롭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은 저는 그런 거 잘 많이 못하는데 좀 잘 못해요. 하는 대로 한 가지나 하는데 좀 잘 못해요. 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머니에 꼭 잔돈들을 많이 갖고 다녀요. 그래서 늘 만나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드려요. 근데 한 번은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긴 그 사람들 절대 안 준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애를 이렇게 안고 가시는 그분이 엉덩이를 막 꼬집는 거야. 왜 그러죠? 애가 꼬집으면 어떡하죠? 애가 아프다고도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지금 봤다는 거지. 그래서 자긴 돈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서도 돈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서 돈을 안 줘버리면 어떤 녀석이냐 그들은 더 악랄하게 나와요. 더 악하게 모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속아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들 그런 삶에서 더 악하게 더 이상하게 그들은 행동들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이유를 사랑할 줄 아셔야 돼요. 하셨죠?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동시에 돈을 꼭 줄 때 한 300원 500원 이런 돈을 꼭 이렇게 드렸어요. 왜냐 그분 한 끼 식사가 만일 천 원일 때 그분이 돈 700원밖에 없으면 식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300원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돈이 큰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잔도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지하철 타면 제가 이렇게 드리면 다 쳐다봐 사람들이 이게 뭐 이상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내려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지하철 물건 같은 거 이렇게 팔러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어쩌면 가끔씩 삽니다. 일부러 인터넷 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 같고 너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 아시겠죠? 이 시대에 그 가난한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구원을 하는 일에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준다하십니다. 그 나라 가만히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건 정말 원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작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25절 기출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얻고 가라? 받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줬다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채권자처럼 아주 그냥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처럼 강압하거나 이러지 말고 반드시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율법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26절도 있습니다. 기출인데 이웃의 옷을 전당각 받으면 반드시 돌려보내야 돼요. 돈을 받던 안 받던 무조건 돌려보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웃의 이웃을 반드시 해가지기 전에 돌려보내야 돼요. 왜? 그날 저녁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덮고 잘 수 있는 옷이 무엇밖에 없어요? 이불이에요. 이불 그거 없음이 잘 어려워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약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됐든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 이게 율법상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쭉 하고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드냐면 29절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뭐라냐면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라고 나왔어요.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마 내 처음난 아들을 내게 주치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태생에 대한 원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입기 2, 2, 2, 2, 3 뭐 13, 2, 2, 2, 3, 3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전에 했었죠? 초태생 원약해가지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오 이상하다 출입국기부터 했는데 그건 출입기 13장 22 23 34 민수기 3 8 18 그 다음에 신명기 몇 장이요? 15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제가 여기와 이거 두 반지는 뭐라고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죠? 열매라고 했던 것 기억나세요? 아 지금 생각나다 이렇게 되시죠? 우리는 늘 시험 볼 때는 까먹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아 지금 생각났다 이러시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시험 볼 때 생각나셔야지 시험 보고 나서 생각나면 안 돼요. 아셨죠? 다음 넘어가서 31절도 있습니다. 31절은 그냥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걸 개에게 던질지라 이렇게나 있어요.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에 있는 하나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막 정말 개같이 살면 안 돼요. 왜 큰일 나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멋지게 살기 바랍니다. 멋지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면 돼요? 죽으면 되지 그냥. 하셨죠? 정말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느헤미아 시대 때 보면 느헤미아가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의 11조로 뭐가 생기는 거죠? 제사장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때 11조를 안 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 어떻게 해요? 직무를 못하고 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왜? 예배라는 걸 통해서 그 영혼들이 와서 힘을 얻고 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11조가 끊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문을 안 오고 다 가.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않아. 그러니까 와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판으로 살아. 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악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꼭 성도들한테 나타난 다양한 11조도 있지만 강조한다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통용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정말 거룩하다가 그냥 그냥 끝이고 마는 거예요. 그거 갖고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역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눈치 보면서 사역하는 것은 정말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배울 것들을 배우면서 정말 성실히 사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평생이 된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너무 목숨 걸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멋지게 사역하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랑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나는 당신이 나보다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가 나와서 동불뱉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저희 아내는 그때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응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든 돈 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설교를 잘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죠? 설교를 한 번도 안 시키죠? 그건 아니라 저희 아프님 딱으로 나뉜다니까 절대 물론 우리 단위공사님도 그렇지만 전혀 볼 수 없는 건 없으니까 다들 자 다음 23장 1절입니다. 기출이에요.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23장은 10분만 쉬었다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건 아니에요? 강연은 아니니까 우리 4월 아무 Capital Barnes youtube 사랑해 여러분 꾸역 누구도 해약 그래서 ha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